지웨어 제작진 혹시 기자님들이 제가 보자마자 갑자기 빈이가 출장을 바로 네 딱 보셨거든요 우리가 전 궁금했어요 이 앞에는 정말 평평하게 좋은데 뒷모습은 어떻게 나올까 뒷좀푸논 어떨까 뒷댑대 뒷좀푸 그냥 만족합시다 한번 비트 점프 한번 비트? 어떻게 해? 진짜 영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하나, 둘, 셋, 넷 오예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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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 오예 원, 투, 한 번 더 오예 오오오 야 나중에 이 기사 저 찾아볼래요 하하하 네 어떻게 나올지 네 아 궁금하네요 디트 점프 아 훌륭합니다 오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네 승희양이 오버웨그 최초로 네 솔로곡으로 네 어 솔로곡 함께했고 또 직접 작사에 또 함께했으니까 네 한 조절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한 조절 불러 드리겠습니다 네 둘, 셋, 넷 I think about you 지금 이 떨린 숨이 차 헷갈리는 걸까 I'm going crazy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네 무대에서 얘기할 때랑 노래볼 때랑 에트나 정말 다른거 같아요 어쨌든 또 승희양이 또 아이돌 중에서도 또 가창인 역으로는 또 ということ 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강이라고 장르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머 직성으로 이거 개인적인 수리도 있는데 오우 먼저 발라드 발라드요? 발라드 날 사랑하기는 했었나요 라 라 라 라 라 미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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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 이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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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다니요 틀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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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사랑인걸 야 듀큰박스인데요? 아 듀큰박스에요 기생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듀소다 아 듀소다